예수님의 십자가에 체형당하시는 후반부입니다 사탄과 종교의 거짓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온 세상 온 역사 전체를 통해서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배우고 알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온 세상 전체가 거짓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짓으로 운행되고 있고 거짓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귀가 거짓이라고 예수님 그랬죠 온 세상에 이 거짓에 사로잡히고 거짓뿐이게 만들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이 돌이킴은 생명의 빅뱅을 일으켜요 그냥 돌이켜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돌이킨 사람은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작은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다 거짓 투성이어도 그 한 사람의 진실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 한 생명이 피어나면 온 세상을 모든 역사를 거설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기 위해서 온 세상이 거짓과 어둠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아무리 거짓과 어둠이 커도 생명은 생명은 바늘 것보다 작은 생명이 그 모든 어둠과 거짓보다 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종교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는 현상의 힘을 섬겨요 기독교 모든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상의 힘을 섬기지 않는 데가 있는가 잘못이거나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종교예요 현상의 힘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뜻을 섬겨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종교의 실체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심이 41자리에요 사내들인이에요 그냥 사내들인이라고 나오지 않고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해서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사내들인이 처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럴 때 세 부류 대제사장, 서기관, 장노들이 다 나타나고요 다시 한 번 총 열 번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까지 열 번 나타나는데 다 대제사장들과 장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이 다 나오는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그래서 뚜렷하게 사내들인을 중심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그와 같이 해요 하마이아스 그런 단어 하마이아스 이건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질이 동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작에서 함께 이 사내들인에서 함께 마지막에서 함께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흐름이 깊어지신 분은 대본에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택하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채우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유일한 문제는 함께 할 줄 몰라요 부부가 되어도 함께 할 줄 몰라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 할 줄 몰라요 함께 할 수 있으면 별로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단절되어 있으면 많은 것이 필요해요 돈도 더 있어야 돼요 힘도 더 있어야 돼요 집도 차도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37절 이 전절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폐를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왕의 대관식이에요 왕의 대관식인데 이 왕의 대관식에 왕을 제치고 그 자리를 자기가 딱 앉아서 도둑질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가 왕의 대관식을 도둑질해가지고 대관식에는 좌우편에 있어야 되죠 강도를 딱 세웠어요 강도를 딱 세우고 이 좌우편 날개 안에 무엇을 품었어요? 이 백성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사내들이는 정당화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이 현상세계 백성들의 힘과 권세를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가 시작할 때 모욕하여 그리고 끝날 때 욕하더라 그렇게 끝나고 그 가운데 사내들이니 희롱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요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2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여기 지나가는 자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저게 영광의 성이냐 저게 하나님의 성이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왜?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현상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자기 나라를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스스로 헛어버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극소수의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어요 그 중에 극소수의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 들어와서 뭐 했어요? 또 성전 종교 세웠어요 그 중에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어디까지 흘렀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까지 흘렀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현상은 보는데 현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은 성전은 종교의 중심이죠 그래서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독교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는 의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등등등등 기도회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 이런 단체가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를 거예요 이런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것은 마귀의 말이었죠 마귀의 말을 종교가 하고 있죠 그 말은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말이 영이다 이래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 천사 이 세 가지만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신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언어가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언어예요 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시 말해서 상황이 전부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부예요 여기에서 종교의 착각이 나타나죠 종교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완전히 패배하셨어요 그래서 종교가 지금 정체를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으니까 우리 인간 역사는요 수치를 당하면 진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 돈 벌어야 됩니다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이거 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만드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수치니까 그러니까 헛되게 사는 거죠 주님은 패배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패배가 없으세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종교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다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수치를 그 모욕과 조롱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수치 당한 적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니까 뭐가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죄사함을 받으세요 죄사함을 물론 교회에 댕기면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주지만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다는 말은 그냥 그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그냥 살아요 그게 선악과 잘했냐 못했느냐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치로 보지도 않고 패배로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패배로 보고 성공으로 보고 이러니까 억지를 부려요 그냥 살지 못하고 억지를 부려요 이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게 종교예요 그걸 사내들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말씀은 마귀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원론은 마귀의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실제는 마귀의 실제, 현상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첫 선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그러나 내려올 수 없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너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종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뿐이니까 마귀는 현상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죠 이 세상 임금 그래서 마귀에게서 구원자라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 수종을 들고 만국 영광을 받는 이런 현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시록 13장 후반부가 종교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보겠지만 짐승 앞에서 용 용 12장이 용이에요 용에게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현상세계의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종교가 만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슬픈 일도 생기지 않고 그저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건강함, 형통함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아픔을 통해서 옵니다 자식을 어떻게 아프지 않고 기를 수가 있겠어요 종교는 아픔은 없어지고 만사형통만 있다 이런 식이죠 미혹해요 그 미혹하기 위해서 뭐예요? 12장 전반부의 짐승이 부활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상하여 죽는 것 같으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거짓 가치를 갖다 세우는 거죠 그리고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거짓 가치를 따르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달라요 우리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구원하는데 구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선포하죠 그거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거짓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헛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임재가 모든 것이 임재가 모든 것이에요 그 임재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마태복음은 클라이막스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세 사람이 주님의 통치 안에 모였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통치를 따를까 왜 우리는 거짓을 더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종교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솔로몬의 성전과 국력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현상적인 표적을 보이는 거지 돌로 떡도 만들고 현상의 힘이 뭐예요? 돈이죠 돈 돈 돈이 중요하고 돈을 섬겨요 잘못한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종교인은 돈을 섬기고 돈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럴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거짓에서 벗어나지 사랑하는 건 돈을 사랑하면서 생각으로는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거지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해요? 가짜가 짝퉁이 함부로 만드는 게 짝퉁 아니에요 돈도 하나 되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 돼요? 돈 있는 사람 말을 들어요 난임의 핵이 십자가의 말씀에서는 반드시 난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분명한 난임이 생깁니다 그건 간단하죠 십자가를 따르는 자와 십자가를 피하는 자 성경은 그냥 십자가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일반 종교나 이런 신화의 신들과 전혀 달라요 그런 신들은 항상 세계를 창조하는데 신이 따로 있고 이 피조 세계를 따로 창조해요 그래서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완전히 부패했는데도 없애지를 못해요 홍수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99.9%가 부패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를 끝까지 품어 안아요 왜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 피조 세계, 피조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만물에 드려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피조 세계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 자꾸 종교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현상화되었고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만물과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에 드려진과 만물이 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림을 받는 것이 뭘로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본질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일한 관계 방식이고 유일한 존재 방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일주일에 300번씩 나와도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영원히 지옥이고 사랑이 있으면 이 현상 세계에 있지만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것 사랑은 본질계의 관계, 본질계의 존재 방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요 이 현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해요 누가 보이는 소망을 바라겠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는 알아요 이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으로 말며마된 것이죠 이쯤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나의 구원과 나의 주인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종도 상관없어요 이 시대, 제 시대 상관없고 구원은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십자가인가 돈인가 이거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돈은 허무인데 그 실체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 속에 숨겨진 섭리를 보는 사람이 있죠 인생은 상황이 전부예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그게 전부잖아요 인간 게임이 전부 그거잖아요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갖느냐 하는 경쟁 아니에요 상황이 절대 같아요 내가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게 다 절대 같아요 그런데 절대가 아니에요 전도서 13장에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가 40이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50이 되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60이 되면 자식을 잘 둔 여자나 못 둔 여자나 70이 되면 서방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80이 되면 돈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90이 되면 집에 누운 여자나 산에 누운 여자나 조금만 기다려요 그 현상 때문에 생명을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잡았다 할 것도 없고 못 잡아서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구원은 간단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면 진실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밖에 없어요 다른 것 원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다윗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 이상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한 종교 시대에 종교인인 다윗이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종교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었으면 뭐 제가 하루에 열 번씩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데 인간에게는 중심의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리려고 해보시면 가슴이 아픕니다 깨어집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죠 이것이 불가능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 깨어짐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한번 참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마음을 탁 다 굳히면 그러면 내가 또 깨어집니다 천만에 그만큼 더 찔겨질 뿐이에요 중심의 진실 뭘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말이에요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이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우리의 거짓에 우리가 깨어지면 우주 아니 우주 영혼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요 더디어 하나님의 영과 내 생명이 교통되기 시작합니다 교통되면 사랑으로 만유를 누리게 되죠 그걸 유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말씀의 사람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유업자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과 무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진실조차 없는 혈과 육에 참박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을 누려요 그러므로 구원은 한 영혼이 평생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해주는 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한 절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얻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기독교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멸망했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을 모르니까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우 나는 너무 효자야 나 이렇게 너무 효자 돼도 괜찮은가 걱정돼요 그게 다 망해버렸어요 효자일수록 불효함에 가슴 아프지요 얻었다 함도 아니여 이루었다 함도 아니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것을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겠어요 내가 내 몸을 물사르게 내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 멸망해야 당연한 아니 멸망 억만범 멸망해도 당연한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셨지 그것을 잡으려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현상세계 속의 현력으로 사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으로 깨어질 수가 없어요 섭리는 모든 현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여기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 글로 한 시간 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유업자,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현상세계 현상의 현력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열리고 피어나고 자라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라는 말은 추상적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첼제 베드로스 1장 4절은 지금 십자가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주 나눈 말씀 우리 현력은 결국은 썩어집니다 내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넘어서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몸 죽고 나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몸이 썩어지고 난 후에 생명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예요 자전거를 배우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한 10년 자전거 안 타도 그냥 자전거 타면 다시 타요 왜요? 이 육체 속에 자전거 타는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하던 사람은 30년 수영 안 해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해요 왜요? 수영하는 몸이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석륙시키는 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육체가 썩어진 후에 썩어질 것은 다 썩어진 후에 영원하고 참된 것이 피어나게 되죠 우리가 다 수근을 부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어로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씀 아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영광 몰라요 왜요? 종교는 실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영광이 뭔지 몰라도 그 영광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알아요 이 구원의 영광과 가치를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로 가짜 노릇을 하죠 현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돈과 십자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다고 소용없어요 현상의 사람은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돈 사랑하고 돈 구하는 삶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이 너무 독해요 세상이 정말로 독해요 이 독한 세상에서 나와 내 삶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자식 길러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박원서 씨의 나의 가장 나중지인 것을 통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십시다 이 얘기는 이제 손윗 동서에게 전화 소설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화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화했냐 그러면 정조모 재산날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민주화 시의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의 죽음의 슬픔을 아들을 우상화시켜서 자기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우상화된 아들로 이 독한 세상을 버텨나가요 불쌍한 거죠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서 독한 세상을 버치는 거예요 좋은 집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난 그래도 이 집 좋은 거 하나 있다 차 좋은 거 하나 탄다 하여튼 뭔가 거짓이지만 내가 붙들 걸 만들어서 그걸 겹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우상화됐으니까 다른 아들이 결혼한다고 소식이 오면 대학교도 시시한 데 들어가가지고 기집애 꽁무니만 쫓아다니더니 그렇지 뭐 그러고 또 어떤 아들은 잘해가지고 판검사됐다 그러면 아니 이 시국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지 입신 양명만 해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아들은 죽은 아들이니까 점점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속도 안 썩이고 인류대 들어가고 그냥 공부도 잘하고 영웅 투사에 성격도 좋고 진짜 좋았는지는 몰라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에 딸둘인데 딸둘이 남았는데 딸이 항의를 해요 들어오시겠습니다 창의년이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 따지는 거예요 창의가 지 언니에 비해 성미가 좀 파르르 하잖아요 엄마 해도 너무해 이제 그만해 오빠 죽은 지 벌써 7년째야 오빠만 자식이야 딸은 자식 아니야 언니가 왜 여태 시집도 못 가고 있는지 알아 엄마 모실 신랑 고르느라고 좋은 사람 다 놓친 거라고 엄마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알 리가 없지 관심도 없으니까 난 엄마 입에서 딸 홍기 놓자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원이 없겠어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언니 나이나 알아? 그것도 모르겠지 오빠가 나이를 안 먹으니까 우리도 생전 23, 21인 줄 알죠? 하긴 세월도 엄마 같은 바윗덩이한테 부딪히면 딱 멎어야지 펼 수 있겠어? 난 언니 같은 효녀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애써왔어 이제 지쳤어 언니도 곧 지칠 거야 엄마한테 잘하는 건 밑빠진 가마솥에 물붓기야 엄마가 우리한테 어쩌다 보이는 관심이 뭔 줄 알아? 저 계집애들 중 하나를 잃었으면 내가 이렇게 원통하진 않았으련만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볼 때야 그런 표정 정말 소름끼쳐 엄마는 우리가 살아있는 걸 미안해하게 만들어 우리도 우리에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야 돼? 엄마는 정말 해도 너무해 글쎄 이렇게 퍼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절친인 명예 명예는 정말 아들이 죽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정말 자기가 함께 해준 그런 친구가 동창을 방문하자고 그래요 그 동창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목 이하로 불수가 되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치료에 보험 다 쓰고 있는 재산 다 쓰고 변두리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찾아갔다가 그 우상화되어 있던 우리 모두 최소한도 집은 하나 그럴 듯한 걸 가져야 돼 차는 이런 걸 타야 돼 자식은 성공을 시켜야 돼 뭐 하여튼 우상이 많죠 그 우상들이 그냥 절제 떠내려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은하계 주문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면 은하계를 막 읊어요 태양의 지름이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고 태양계 크기가 얼마고 이 은하계 크기가 얼마고 태양계가 몇 개가 들어있고 이 은하계는 얼마나 많고 막 이런 걸 내이다 보면 뭐 이런 아픔 이런 거 힘든 거 별 거 아닌 것처럼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하계 주문까지 떠내려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쯤에서 그 집을 물러났더라면 또 모르죠 은하계 주문 대신 그 집 아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을지도요 아들에게 파인애플을 세 조각이나 먹이고 난 친구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깔고 있는 널찍한 요 위에서 아들을 공기를 굴리듯이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묘기였어요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짓을 한다나 봐요 내가 이 왼수 덩어리 때문에 제명에 못 죽지 못 죽어 이 왼수야 네가 내 앞에서 돼져야지 내가 널 두고 돼져 봐라 나도 눈을 못 감겠지만 네 신세가 뭐가 되니 사지나 멀쩡해야 빌어먹기라도 하지 아이고 하느님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병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주무르는데 그 말라빠진 노파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꼭 공깃돌 갖고 놀 듯 하더라니까요 아이를 말작으로 환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명예가 먼저 아이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거두려고 했죠 나도 덩달아 환자를 뒤집는 일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고요 그러나 웬걸요 우리의 손이 몸에 닿자마자 환자가 이상한 개성을 질렀어요 여지껏 흐리멍덩 공허하게 열려있던 환자의 눈이 성난 짐승처럼 난폭해지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손끝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흐리멍덩한 눈은 신뢰와 평안감의 극치였던 거였죠 그때 비로소 악담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친구 얼굴에서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의를 읽었죠 에이구 이 웬수 덩어리가 또 효도하네 하는 친구의 말로 미루어 어머니 외에 아무도 그를 못 만지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저는 벼랑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이에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군요 여기서 울면 안 돼 나는 황급히 은하게 주문을 외려고 했죠 소용이 없었어요 은하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어요 제 막혔던 울음이 터지자 그까짓 은하게 중 건부락지처럼 떠내려 가더라고요 은하게가 무한대건 건부락지건 다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일이지 제까짓 게 인간 없이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명예도 그 친구도 기가 막힐 밖에요 동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나 봐요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불쌍해할 것 없다고 화를 내더군요 명예는 아니었어요 명예는 제 속을 어느 만큼은 읽어낸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엔 우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 그 울음을 통해 귀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노연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느라고 증조문인 재삿날도 깜빡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 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 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지도 안 하려고요 생때 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졸지의 장한 어머니가 됐고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생명은 연대성이에요 생명은 그냥 하나가 돼요 바람, 꽃, 풀립 하나 생명은 반드시 하나로 느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붙들고 있느라고 출세는 이만큼 해야 돼 집은 이런 걸 가져야 돼 돈은 이만큼은 있어야 돼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처절하게 단절되어 있는 나는 하나인가 내 가족들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이 대자연과 이 모든 것에 나는 얼만큼 하나인가 선택하십시다 마귀에게 쏟아서 현상의 힘을 더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주죠 이제는 진실을 택할 때가 되었어요 먼저 가족과 하나 되십시다 부족하게 보이세요? 부족하니까 하나가 돼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두세 가정 해 아픈 마음으로 하나 되면 그것에 주님이 임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버리죠? 다 떠내려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중심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가 된 생명은요 울 때 울 수 있어요 불쌍할 때 불쌍할 수 있어요 불쌍해지는 걸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인생에 불쌍할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설교도 길 때도 있고 더 길 때도 있고 해파리를 아십니까? 해파리는 상어보다 더 위험해요 이 독이 가려움증 정도 생기는 독에서 5시간 안에 죽는 독이 있어요 몸 전체가 독침세포예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100분의 1초에 한 번씩 쌓아요 이 몸이 독침에 포화를 수백여 종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 4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어요 거물에 해파리가 들어가면 그 고기의 상품 가치가 뚝 떨어져요 죽거나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수염망둥이라는 의종이 생겼어요 그런데 해양학자들이 세이벌피쉬 구세주 물고기라고 불러요 이 수염망둥이들이 해파리를 먹어요 그런데 물개와 펭귄이 이 수염망둥이를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구나 했는데 이 수염망둥이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번식을 잘해서 굉장히 해파리를 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파리 탓이 아니에요 인간 탓이에요 남태평양에는 에이럴마크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안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바다였는데 막히는 바람에 호수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해파리는요 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뭘 남역하지도 않고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이 해파리는 재생력이 무한해요 다리, 몸통알이 잘라져도 또 자라나요 무한으로 거의 자라나요 이 해파리는 진짜 재밌는 게 뼈도 없어요 피도 없어요 뇌도 없어 장도 없어 그리고 최소한도로 움직여요 물결 따라서 이 해파리가 하는 것은 먹고 먹으려니까 먹이를 유혹하고 자라고 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애 최고의 원수가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해야 된다 온 세상이 여기에 미쳐 있어요 편해야 된다는 말은 기분이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모든 것이 목적도 꿈도 방향성도 없어요 내 기분만 좋으면 돼 마귀의 거짓은 우리를 해파리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목적도 꿈도 방향성도 없어요 뼈대도 뇌도 피도 장도 없어요 그냥 무한자라고 번식만 하면 되는 이런 생태계의 암이 되어 있죠 사람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바늘 끝보다 작지만 우리 안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거짓이지만 우리 안의 진실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작은 진실로 온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복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먹고 취하고 장악하고 더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과연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피울 것인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내 생에 가치와 의미가 자라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의 실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